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안식일이 좋은 것은 반가운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뵙는 얼굴은 더 반가워요 그렇다고 안식일이 안 나오다가 어쩌다 나오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안식일에도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참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세상일이 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임춘호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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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